왜 오셨어요? 니 보러 근데 이걸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형 이기면 우리한테 정식으로 할 말이 그냥 여기서 하시면 안되지 누가 고백을 이리 대충 안해 얼마 전까지 나랑 사는다고 생각 쫙쫙 났었는데 처음도 없이 이러면 안되지 전남친에 대한 배려가 없네 슬림새디즈는 좀 이mitating so won't the real 슬림새디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up